네 테이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이버님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BB 이게 한 달이 벌써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중간중간에 시스템적인 그런 노이즈 최근에는 JP모건 다이몬 CEO가 나와가지고 아직 금융 리스크 가 다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특히나 K-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간폭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특적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증시는 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1월 2월에는 뭐 상저하죠 이런 말씀 드리면서 못 갈 거다 가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 환경에서 시장에서 돈이 말라가면은 이건 올라가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BB가 터지고 난 뒤 오히려 연준이 돈을 풀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또 계좌를 열어줬어요 뭐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연구부 상대로 달러 계좌를 열어놨습니다 수합 계좌를 열어놨다라는 소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은 연준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다라는 거는 연준대차 대조표도 지금 잡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유동성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돈은 풀렸는데 돈은 많은데 살만한 자산이 있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대비 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성장을 보이는 곳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시장들이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특정 섹터라고 부르는 2차전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는 성장은 확실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테크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도 테크는 성장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은 다 지금 ytd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보셔도 미국에서도 sm500이 지금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유통주라든지 금융주는 오히려 더 빠져 있고요 에너지 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미국은 테크 한국은 2차전지를 중심으로만 조금 랠리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 죽어있는 모양새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대용주가 대부분 2차전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 기록하고 있는 지수가 코스닥 지수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제일 핵심이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일단 지난 금요일에도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나오는 게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하러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여기에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요 임금 상승률도 조금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걱정했던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걱정이 그래서 실업률은 이라고 보면 실업률이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3.5% 말 그대로 지금 실업률이 3.5% 전후를 보인다는 거는 이거는 지난 100년사를 통틀어봐도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실업률을 기록한 구간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일을 뭔가 만들어내는 사장단의 이 사이에서의 이런 균형이 여전히 일을 하러 나오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에서 감산을 선언했죠 이 부분도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경기 침체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 속도보다 더 느리게 떨어지면 증시는 크게 조정을 받을 거고요 말 그대로 이 경기 침체가 오는 속도보다 인플레이션이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증시는 큰 조정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기준금리를 설정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우선순위가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 환경의 안정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이 보는 거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다른 걸 보죠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주식시장의 숫자가 찍히느냐 찍히느냐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조금 다른 상황에서 문제는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돈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 풀린 돈이 과연 인플레를 건들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둘도 돈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숫자들을 잘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고용 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채용 공고 줄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권선 올라갔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이 고용 관련 데이터 실업률 데이터는 오히려 3.6% 3.5%로 좀 빠졌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해서 고용이 안 좋아지고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경착률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좀 애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지표를 보면 생각보다 견주하기 때문에 이게 막 경기 침체 강도보다 결과적으로 이 완화 스탠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증시한 때는 호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아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제학자나 월스트리트 혹은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경기 침체가 인플레를 낮춰줘야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경기 침체가 인플레 말고요 수요를 건들기 때문에 인플레가 떨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아까 은행기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돈을 풀었고 경기는 빠지고 있는데 이 돈 때문에 인플레가 안 꺾이면 여기면은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뒤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주식은 큰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핵심은 베이스가 고금리 시대예요 고금리 시대는 뭐 쉽게 말하면은 금리가 높을수록 성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귀한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박스권 주식이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죠 폭락은 우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터지면은 막아준다라는 거는 이미 봤고요 이미 우리가 지금 지난 작년부터 보시면은 영국 채권시장 막아줬죠 지금 그리고는 크레딧 스위스 관련돼가지고도 스위스 정부가 나섰고요 SBB도 지금 미국 정부가 나섰고요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사태 때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체험펀드를 가동을 했습니다 터뜨리겠다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폭락은 안 오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경기 침체 속도가 빠르냐 인플레가 꺾이는 속도가 빠르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고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우리가 6월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6월 같은 경우에는 주말상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모기지 펀드에서 지금 그 채권시장에서 한 1.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정도가 5, 6월에 이제 터져 나올 것이다 그쪽으로 돈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메꿔질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채권시장의 코코본드 나실 텐데 그쪽에서도 지금 유럽과 미국의 많은 대형은행들이 그쪽으로 자본을 이제 좀 이렇게 신용자본증권으로 돈을 땡겨놨는데 이게 채권 만기가 오면은 그 정도 수준의 돈이 또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은 은행들이 큰 문제를 겪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돈이 이제 얼마나 필요한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시면은 지금 당장 6월까지 필요한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핵심은 그래서 이 돈이 나올 곳이 어디냐 아 정부가 도와주면 되겠구나 중앙은행이 도와주면 되겠구나 해서 돌아보면 미국은 지금 부채원도 협상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복합됐을 때 과연 시스템 리스크가 막아질 수 있을지 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또 실적을 보시면서 분명히 가이던스가 이제 좀 좋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론이나 인테리 얘기했듯이 이번 분기가 바닥이다 우리는 돌아설 것이다 연말되면 좋아질 것이다 마이크론처럼 2025년까지 우리는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강한 시그널을 주면은 버텨내고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서 다이먼 CEO처럼 JP Morgan의 다이먼 CEO처럼 조금은 부정적인 규제라든지 배당이 컷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은 좀 섹터 조정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실적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직면에 있는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여기에서 다이먼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채한도 협상과 맞물려서 그 시점이 6월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실적에서 크게 빠그러지지 않으면 사실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버블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6월에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사야지 우리한테 두 달이 있잖아 두 달 동안 돈 벌어야지 이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그 점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랑 완전히 다른 게 작년 같은 경우엔 두 달 후에 그런 이슈가 있어? 그럼 사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달 후에 그런 이슈가 있어? 그럼 두 달 동안 돈 벌 수 있겠네? 약간 좀 그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았나 이게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면은 더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한 분들은 현금을 많이 좀 늘려놓은 상황이시고 여전히 즐기고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레버리지를 쓰신다 다만 지금은 고금리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시라 요거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뭐 섹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최근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사타파라타를 좀 반복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감산 이슈 발표가 되니까 그때는 좀 알았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좀 외국인이 좀 최근에 매수하는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한민국은 2차전지와 반도체 두 가지라고 보시는 게 맞죠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는 현재는 외국인이 좀 파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밸류 측면에서 혹은 지금 올라온 상승 추세 측면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대신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반도체 바닥론이 미국에서부터 나오고 있죠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의 리튬, 미국에서의 전기차, 미국에서의 2차전지 관련된 이슈는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주말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할인 판매를 발표를 했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테슬라가 할인 판매를 하는 이유는 생산과 수요가 안 맞아서 그렇다 테슬라 자체의 수요 공급이 작년까지는 타이트했는데 지금부터 슬슬 약간 풀로 공장을 돌리면 안 맞다 근데 지금 풀로 공장을 돌리는 걸 감산할 필요는 없는 게 여전히 얘들은 영업이익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른 기업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할인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할인 판매로 수요를 더 끌어올린다 점유율을 높이는 거죠? 네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아예 계속해서 캐파를 늘려나가는 게 목표다라고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중국 상하이의 메가 팩토리를 또 더 건설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까지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2천만대 생산을 목표로 2천만대 생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면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캐파의 20%를 차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의 공격적인 행보는 어떻게 보면 계획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회사들이 영업이 10% 낼 때 본인들은 30%씩 내버리니까 그러면 할인 판매하면서 EPS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서 다른 정차 시장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오히려 원자재단에다가 더 싸게 공급하라는 압력이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2차전지 밸류체인에 대해서 별로 좋은 시그널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이게 공장이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성장이 귀한 시대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섹터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래서 미국에서 바닥론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 반도체입니다 인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사파이어 레피지를 1월 달이었죠 이제 우리가 생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4월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내에 인도를 시작한다 말 그대로 서버를 인도한다 그러면 DDR5가 본격적으로 꼽히는 거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뒤면 DDR5가 주력 제품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추세를 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OLED를 도입하겠다 매초 아이패드까지 도입을 확대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폴더블을 우리가 만들겠다 AR 글래스 VR 글래스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발전을 보이다 보니까 여기 연관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는 핸드셋 쪽에 있는 부품 쪽이 조금은 주목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을 찍었다는 거는 앞으로 당장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뒤에 돌려세울 거다 하면서 선반영하는 그런 관점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 측면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하자마자 외국인이 그날 8천억인가 샀더라고요 하루만 해요? 엄청 많이 샀네 그날 수급 보면 코스피를 6천 몇 배각 샀어요 아 근데 삼성전자를 8천억 샀다는 거는 나머지 던지고 나머지 던지고 반도체만 쓸어 담으면서 비중 조절을 했고 외국인이 지금 담고 있는 게 반도체 쪽이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년 농사 생각하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에 부채 한대 협상이 어떻게 되고 은행이 어떻게 되고 하더라도 그쪽이 반도체를 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좀 럽하게 말씀을 드리면 떨어지더라도 반도체는 지금 쌓아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도 지금 기간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1년 2년 생각을 하시면 지금 충분히 반도체를 접근하시고 중간에 좀 많이 오른다 싶으면 비중 조절도 하시면서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워낙 전동성이 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무리 바닥 찍고 감상으로 인해서 메모리 옆방이 터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붙임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트레이딩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상하단이 5만 5천에서 6만 5천 정도를 잡더라도 만 원이거든요 15% 이상 나옵니다 그럼 이것만 반복해서 어떻게 보면 비중 조절을 계속 해나가시면 충분히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한 의문점이 있어서 들어보면 사실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독소조항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예전과는 단순히 우리나라 반도체를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슈는 약간 우리가 투자한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지 일단은 지금 그거는 미국 내에서도 독소조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TSMC에서도 조금은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는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조금 조금씩은 어떻게 보면 2차전지도 전기차도 작년에 나왔던 법안이 좀 수정이 되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법안이라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걸 100% 다 따라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정치적 협상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 그리고는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이거는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는 거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연기한다 혹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의 자부임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거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공화당 입장에서 이것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적이라고 규정돼 있죠 중국을 상대로는 양당이 통일됩니다 그런데 동맹을 다루는 방식 혹은 미국 내 이런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립이 발생하고요 오히려 이거는 우리나라의 외교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일본이랑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랑 외교를 하니 많이 그 다음에 북한을 만나니 많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큰 물결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물결이 뭐냐 그러면 유럽도 미국도 자국 주변에 공장을 짓겠다는 게 큰 물결이고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필요하다는 게 큰 물결입니다 이것만 보고 집중해서 크게 보시면 그 세구적인 데이터 내용은 이건 언제 해결되려나 정도 수준으로 짚고 넘어가시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2차전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이긴 한데 에코프로가 지금 완전 대장주죠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한 10만 원 언저리 였는데 지금 촬영 당일날 장중에 70만 원을 돌파한 거를 알고 있어요 네 아까 속보로 떴더라고요 속보로 뜰 만큼 그만큼 핫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최근에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오르는 이유 중에서 펀드멘탈적으로 성장한 건 당연하고요 추가적으로 약간 수급 이슈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약간 지수 편입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설 이게 일단은 약간 기사로 나왔는데 아직은 아니다 100% 부인한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달리 말한다면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수혜일까요? 어떨까요? 일단 이 부분은 아마 제 영상이 한 15분, 20분으로 잘려서 갈 텐데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한편 통으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에코프로가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첫 상승은 에코프로 BM 때문이에요 에코프로 BM이 한 1년 넘게 횡보를 했습니다 양극제 관련돼서 2021년 내내 하락장에서 횡보를 하면서 잘 버텨냈어요 숫자도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포드 PR도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리레이팅 될 만한 그런 시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1월달에 테슬라가 큰 반등을 줬죠 그 상황에서 국내 2차전지도 좀 밀리다가 어 이제 다시 올라가야지 하면서 올라왔고 거기서 2월장 자체가 미국장도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1월 상승장을 연이어 받으면서 2차전지가 좋은데 여기서 에코프로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를 공매도를 치고 있던 이제 여의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사업원대도 있었는데 이 투자사에서 쇼커버를 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가 올라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 보니까 쇼커버를 들어가는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들어가다 보니까 어? 하고는 터진 데가 나와요 말 그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공매도를 치고 있던 이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나갈 만큼 손실이 커진 거죠 이러면서 문제 생긴 곳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불이 붙어요 말 그대로 그동안 눌려있었던 1년 동안 못 갔던 그 힘이 방출되면서 올라가던 이 구간에서 이 정도 레벨에서 이제는 괜찮은데 거기서 쇼커버가 나오면서 더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어? 공매도?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수급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인증이 하나도록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그때쯤부터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아시겠지만 요 채널에도 출연했던 그 아저씨께서 나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더 힘을 받으면서 그리고는 마땅히 갈 친구가 없었어요 삼성전자 감산발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아직도 못 간다라는 좀 야리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살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니 금리가 더 올라가니 은행이 터지니 이러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한쪽 수급으로 좀 쏠림이 심해졌다 올라가는 게 보니까 더 올라가요 근데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그 상황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MSCI 지수 편입 이슈 우리가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지만 에코프로 BM이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도 8월일 겁니다 MSCI 지수 편입 된다고 했을 때 그 전까지 양봉이 쭉 나옵니다 한 4달 올라가요 그러고 차익 실현해야지 했는데 차익 실현 얘기하고 이제 지수 편입 끝났으니까 매도를 하시는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SK발 10조 수주의시가 터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식 주가 시장에서 주식을 부양하는 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냐 해서 저는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정말 타이밍을 딱딱 재면서 주식을 정말 잘 만들어요 주주도 만족할 수 있게끔 스토리를 잘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딱 보면은 5월 말입니다 또 2년 만이에요 2년 만에 에코프로 BM이 들어가고 2년 뒤에 에코프로가 들어가는데 그럼 이때까지 또 수급이 좋잖아요 근데 그동안 마땅히 갈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도 더 이상 못 친다 공매도도 쇼코보가 나온 상황에서 올라가지야가 나오면서 수급이 다 몰렸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코스피 200이라는 이전 코스피에 이전한다 그러면은 그럼 코스피 이전 되면 공매도가 되느냐 안 돼요 그게 얼마 정도 안 되는 거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돼야지만 공매도가 됩니다 아 지금 아직 공매도 전체 해제를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MSC에 편입되고 나면은 외국인이 좀 비중을 덜거나 아니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코스피 200으로 코스피를 이전하면은 코스피 200 편입 전까지 또 공매도에 또 빈틈이 생겨요 이러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의 싸움이 주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제가 20만원쯤에 한번 영상을 올렸습니다 에코프로라고 하는 그룹이 릴리팅에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는 이 이상 올라가는 건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 측면에서는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에코프로 BM 괜찮습니다 LNF 괜찮습니다 그쵸? 괜찮은데 에코프로는 한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미국 기업처럼 구글이 모든 걸 다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니 에코프로 머시기니 머시기니 전부 다 작년 기준으로 물적 분할을 다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법안이 하나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가 났냐 그러면은 물적 분할을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뒤에 IPO를 하면 안 된다 라는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규제사항이 들어온 거죠 그럼 7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라고 이게 자본시장법이 조금 바뀌면서 그러면은 이 법이 발의되기 전까지 이제 요시 땅 하기 전까지 물적 분할을 할 기업들은 다 물적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 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물적 분할을 발표한 기업이 에코프로예요 미리 다 해놨습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에코프로는 앞으로 이제 리튬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폐바테리에 관련된 사업을 할 것이다 IPO 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리튬, 수산 리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한다 IPO 할 거예요 다 IPO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서 촬영할 때 처음인가 두 번째 시간일 거예요 그때 카카오 질문 주셨을 때 제가 카카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는 혹시나 카카오 들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카카오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중상장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한국에서 에코프로 지금이야 수급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됐을 때 정말 영속적인 기업 가치가 있냐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에는 있어요 LNF는 있습니다 사업 부서니까 근데 에코프로는 지주사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왜 그동안 에코프로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었는가 그럼 왜 지금 에코프로 올라가는 거를 여유돼서 불편해하고 모든 경제방송에서 아 2차 전제 상승이 아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분들은 직장인이고요 직장인 관점에서는 민원 들어오는 게 무섭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잘못 말하면은 막 지금 댓글 달리고 이러니까 지금 말들을 못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분들 나와가지고 내 떨어진다 했지 하고 엄청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딱 투자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되고요 여전히 수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처럼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얘는 지주사라는 걸 알고 투자하셔야지 이 지주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니까 에코프로 더 간대 라는 식으로 투자하시면은 패가 망신합니다 만약에 에코프로로 돈을 버셔도 그 돈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제 채널에서 다른 채널 나와가지고 에코프로 BM 괜찮아요 LNF 괜찮아요 다른 소재 기업들도 돈을 버는 계약이 있는 그런 기업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대만 카스테라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좋다 좋다 해가지고 막 뭐 장사하고 다 차려봤는데 조그만한 이슈에 흔들려서 빠지는 이유는 그만큼 기초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명랑 핫도그 같은 그러한 기업을 찾으셔야 된다 망하지 않는 기업 그런 기업을 찾으셔가지고 우리가 뭔가 정말로 숫자가 찍히고 이 기업의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게 내가 꾸준히 나중에 뭐 사업 이게 흐름이 보이고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돈을 벌고 투자가 끝나면은 뭔가 배당도 줄 수 있는 주주와 함께 성장하고 신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런 2차전지 기업을 찾으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조금은 그죠 지금 과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은 안 빠집니다 근데 카카오처럼 나중 되면은 약간 국민 고통주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알고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에코프로 머트열즈 상장한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 LG 화학의 하나의 사업부로 있다가 분화돼서 나오면서 이 더블 카운팅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장난 아니었죠 뭐 청와대 청원도 하고 막 했는데 사실 원래 같은 경우에 핵심 사업부를 결과적으로 상장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빠지기 마련이긴 한데 근데 이 기사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어? 얘는 왜 더 오르지?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것 역시 그렇다면 약간 수급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LG 화학도 처음에 제가 LG 화학이 아마 그때 60만 원인가?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50만 원인가 60만 원에서 제가 그때도 영상을 남겼습니다 제발 사지 마시라 더 가도 이거는 빠질 이슈다 사지 마시라 라고 말씀이 뭐냐면은 결국 저는 이름은 안 된다 읽지 않는 투자 혹은 뭔가 이해가 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으나 이게 지켜지지 않는 주가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그런 밑으로 빠졌죠 그건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LG 화학이 그래도 양극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재 밸류가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LG 화학은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분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 원 이상의 배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이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우리가 계속 하면서 LG 화학이 2차전지를 안 하는 게 아니다 LG엔솔은 브랜드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케파로서 이렇게 투자가 필요하니까 IPO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돈을 벌고 관련된 사업에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조금 방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좀 다르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LG 화학이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에코프로 관련된 이슈에서도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때는 수급 이슈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카카오 뱅크가 IPO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 뱅크가 이제 코스피백 지수에 편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분에서 고점을 둘 다 형성을 하면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수급 이벤트를 바라면서 올라가는 기간 동안은 어떤 뉴스가 나오든 간에 빠져 그럼 올라야지 네가 팔아 그럼 내가 더 사야지 이러면서 난 안 팔아 하는 이런 심리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도 최근에 정말 놀랐던 게 주변 지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제 말 듣고 제가 정말 식겁을 했는데 위메이드 18만원에 물려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안된다 저는 게임도 좋아하고 코인 쪽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또 지인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쪽은 아무래도 좀 친하다 보니까 안된다 이게 주가가 너무 높다 이미 템백화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많이 위험합니다 라고 어머님 세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도 아니다 하면서 그냥 네 말하면 들어는 못게 하고는 그냥 들고 계시다가 지금까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러고는 얼마 전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부동산 처분 자산 처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금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에코프로를 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사이클은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데 막 설명을 드렸어요 난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길래 이해가 안 되면 사시면 안 된다고 언제 빠질지를 모르면 안 된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올 말에 MSI 편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올 중순부터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수급 이슈로 그렇죠 그 다음에 올 말에 지나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언제가 고점일지 모르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도 수익이 좀 나오고 계세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막 이게 더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정말 충격적인 게 안 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팔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안 팔 거다 왜 안 팔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럼 계속 뭐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 더 올 것 같은 게 안 팔아보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말 위험한 게 버블의 끝이 제일 화려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 이게 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컨텐츠로 그런 걸 진행을 했거든요 뭐냐 그러면 2020년도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겠다 했던 기업들 차트를 다 한 번 상승기 월봉 차트 다 한 번 깠어요 주봉 월봉 차트 그리고는 우리가 2021년도 게임주 관련돼서 한 번 웨타버스 부터넷들의 차트를 다 깠어요 그리고는 지금 특히 이제 뭐 공매도가 안 되는 2차전지 관련주들 차트 다 깠습니다 오르는 패턴이 똑같아요 한 세 달 정도 동안 그럼 제가 떨어진 하락 패턴을 쫙 열었죠 바이오 게임 열고 나는데 2차전지에 물음표를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에 돈이 많습니다 SBB 때문에든 뭐가 됐든 돈이 좀 많고 작년 1년 동안 하락한 것에 대한 복수심리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빠질 이유가 안 보이니까 심리가 좋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수익을 본 게 있으니까 저도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항상 찜찜하죠 그 부분을 좀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급 이슈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MSCI 지수 편입 이벤트가 5월 말에 이제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얘기만 나오고 있고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또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수급 이슈가 또 한 번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템백어 가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에코프로가 1월 달에 출발이 10만 원대였죠 그러면은 템백어 하면은 100만 원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규모가 많이 커지면은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매도를 한 주 한 주 한 주만 하면은 돈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주가를 지켜내기 위한 돈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10조짜리일 때 10조라기보다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5조짜리일 때 10만 원대일 때 사람들이 매도라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시가총액의 일부만큼 10% 정도만큼 돈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5조일 경우에는 5천억 정도만 거래대금이 있고 버텨내줄 매수가 있으면은 버텨내줘요 근데 이게 쭉 올라가서 뭐 40조 50조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시가총액 10%면은 4조 5조 원의 돈이 밑에서 받쳐줘야 주가가 안 빠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스피백의 편입이 호재가 될 거냐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도 쓸쓸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왜냐면 20조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기억하시겠지만 십몇조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관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큰손들이 털면서 밀렸는데 그게 안 지켜졌어요 그 돈이 많은 상황에서도 말 그대로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 대체적으로 이제 비싸다 차익실현이다 이제는 이게 더 못 간다 라는 심리가 퍼지는 순간이 고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5월 말 이제 MSG의 편입 이슈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기간이 한 달 반쯤 남았습니다 너무 좀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5월 중순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느 순간 되면은 받쳐주는 힘이 없으면은 펀더 맨날과 상관없이 매수의 힘이 떨어지면은 밀립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펀더 맨날의 가장 핵심적인 끝은 5월 말이 될 것이다 1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물을 타고 버티는 힘이 있을 텐데 정말로 이제 5월 말이 지나면은 코스피 리전 상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만한 수급 더 올라갈 만한 매수세를 만들어 낼 것이냐는 좀 모른 표다 그 부분에서 시가초에 그리고는 올라온 상승률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또 누가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닥에서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분들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라 안 팔겠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팔아야지 하는 시점이 고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쪽이 좀 마음이 좀 들기 때문에 코스피 리전이 호재가 될 거냐 악재가 될 거냐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주가에서 언제부터 매도가 시작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항상 계속 올라가는 주가는 없고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죠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테슬라 지분을 던지면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테슬라 올라갈 때도 우리는 그죠 화성 갈 거일까 했는데 결국에는 지구인이었다 아직은 지구인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나 이거 이벤트예요 하나 이벤트고 저는 이제 2014년 5년일 겁니다 SPC 3립의 광기의 릴리를 봤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이 많았어요 사실 주기적으로 화장품도 있었고 중국 진출한다고 하면서 그때 막 차화전 갔다가 자동차 부러지고 뭐 다 밀리고 이럴 때 그때 살아남은 게 당시에 이제 파리바게트였습니다 파리바게트가 파리를 갑니다 뉴욕을 갑니다 하면서 SPC 3립이 뭐 지금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배를 갔어요 10배를 갔다가 지금 보시면 그때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계속 내려갈 거다라는 건 아닌데 지주사라는 관점에서 그러고는 지금 2차전지 사업이 글로벌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정말 찍히는 기업에서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걔도 제조업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하나의 의견이니까 뭐 이들 된다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300조 투자 요인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300조가 한꺼번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20년에 걸쳐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좀 그거랑 연장성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약간 좀 강하게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 약간 좀 줄다리기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메모리 초격차는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뭐 섹터나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0조 투자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몰라요 네 요거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정치적인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100%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면 조금 곤란할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여기에서 삼성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예요 지금 투자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는 아까 시스템 반도체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는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가가지고 이제 그쪽도 갔죠 OLED 쪽 얘기하면서 4조 투자를 하겠다 계속해서 투자를 계획하고 발표하는 이유는 이쪽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를 보셔야 됩니다 OLED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더 대형 OLED를 만들겠다 어디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플 아이패드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가 좀 더 나서겠다?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차세대 혹은 AMD의 NVIDIA의 그런 우리가 헤드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에서 좀 더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연산하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TSMC가 하는 영역이죠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쪽에 납품할 수 있는 소부장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모리가 워낙 큐모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파운드리로 돈을 벌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고 있고 가전으로 돈을 벌고 있음에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이 곧 주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변동성이 큰 친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변동성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TSMC를 보시면 지금 TSMC가 하는 사업 모델을 옮겨오겠다라는 거예요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산업 뭔가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고 하면 TSMC는 주가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지가 계속해서 꾸준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이 변동폭을 계속해서 흔들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폰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가전도 꾸준하게 매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메모리 혼자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주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가 상승 하락의 이슈는 결국 메모리 가격이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는 빼셔야 돼요 디스플레이가 OLED가 더 발전을 하든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가 발전을 하든 삼성전자를 투자해서는 별로 크게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스템 반도체 누가 납품을 하는가 이겠죠 삼성전자가 성장하는데 얘는 메모리 때문에 얘는 가전 때문에 얘는 스마트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있듯이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이 높은 친구 2차전지에서는 양극재 친구들이 제일 먼저 가듯이 비며물의 반도체에서 우리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핵심적인 공점 예를 들어서 EUV에 들어가는 펠리클이 됐든 아니면 그런 대부분의 부품들 있죠 그런 데서 매출이 나오고 그걸 기술을 국산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꾸준히 납품할 수 있는 친구를 찾으시면 그쪽이 정말 핵심적인 기업이 될 거다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였긴 한 것 같긴 한데 바이오 종목이 바닥에서 잠깐 동안 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오진 않았어요 다 어느 정도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게끔 지금 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2년 만에 의미 있는 상승세를 지금 좀 더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주목할 만한 바이오 주식이 따면 무엇일까요? 주목할 만한 바이오 주식이요? 저는 바이오에서는 딱 세 가지 종목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는 셀트리온 그 다음에는 에스티팜이라고 있어요 원료 원료를 만드는 친구들인데 그리고는 좀 더 확장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유한양행, 환인제약 이 정도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연구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실적이 나온다든지 숫자가 조금씩은 늘어나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도 돈을 못 벌었고 지금도 돈을 못 보던 친구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주가를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 때 이만큼 올랐다가 여기 와 있어요 더 안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거죠 이거는 수급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로 조금은 그쪽 고점에 물린 분들이 안 파니까 안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는 주변 지인들 만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시는 바이오 장세는 안 올 거다 아 진짜요? 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그 전까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2010년대를 통틀어서 2000년대를 통틀어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 마땅히 성장한다 성장한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보안 기업 아니면 되게 많은 섹터들이 돌았습니다 게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중에서 바이오 기업이 가장 빛났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바이오 쪽으로 뭔가 계속해서 논문도 만들고 이슈도 만들고 하면서 다른 학회 나가서 인정도 받고 약이 나온다 건강이다 스토리를 정말 탄탄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관련돼가지고는 제대로 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었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죠 최근에야 조금 게임에 대해서 뷰가 좋아졌지만 그 전까지는 마약이니 도박이니 다들 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안 좋게 봤고요 그러면 마땅히 갈 만한 섹터가 없었어요 반도체 소부장은 삼성전자에게 끌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진 바이오 쪽으로 사람들이 투심이 몰려가고 거기다가 실제로 막 이렇게 뭐 학회 가서 논문이 나오고 임상실험을 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주가 올라가는 데다가 셀트륜이 해외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가능성에 기대서 근데 지금은 코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서 숫자가 매년 40% 50%씩 늘어나는 섹터가 생겼어요 2차전지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관심을 받기가 어렵죠 그리고는 바이오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숫자를 못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게 좀 유행을 하면서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공식이 있었다 이런 공식으로 투자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작년 내내 바이오가 여의도에서 그렇게 미뤘는데 깨졌죠 왜 깨졌냐 그러면은 개인들이 안 사요 더 이상 개인들이 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리스크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게 기술특내 상장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7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고 4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상패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 기술특내 상장으로 됐던 애들이 하나 둘 저무는구나 그러면 아 이제는 이쪽으로 가면 정말 위험해지겠구나 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 정말 몇 개 없어요 상장되고 사라진 기업도 많고 이름이 바뀌고 다른 데는 뭐 통폐합되고 하여튼 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덕성 논란이라든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한다 그러면 너 아직도 바이오 투자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 바이오 투자를 해? 숫자가 나오는 2차 전지를 해야지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바이오 종목이 코스닥을 이끌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어려울 것이고 정말 셀트리온처럼 획기적인 성공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약간 숫자를 찍히면서 실적 성장이 보여지는 그런 쪽으로는 투자할 만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쪽이 좀 더 이제는 열광하는 포인트가 돼서 최근 2차 전지 랠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투자자들 관심이 여전히 2차 전지긴 하죠 최근에 약간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 LFP 그 다음에 전고체 이런 부분들도 약간 최근에 2차 전지가 부각이 되면서 그 다음에 각종 그런 대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키워드를 실제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도 약간 좀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데 혹시 주목할 만한 주식이 있을런지 LFP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경제성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지금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가 주력인데 그쪽이 뭐 탄산 리튬이라고도 표현을 하시는데 그 동네가 너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지금 레드오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뭐 2020년? 2017년? 이럴 때도 가끔씩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문제는 꿈의 배터리라고 표현은 하는데 저는 이게 아직까지 상용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건 좀 앞서가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LFP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본격적으로 늘리는 이유도 가격이 싸니까요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지금 소위 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부르는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런 배터리와 이제 잠재적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시장 진출 혹은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술력이 장기적으로 확보가 되어야지만 경제성이 확보가 된다 경제성에 이제 경제적으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LFP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를 보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코프로비엠, LNF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고요 양극질 관련돼가지고는 확실히 지금 우리가 하이니킬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쪽 쪽을 보시면은 좀 더 이제 고급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서 따라올 만한 기업이 없고 이제 기술력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전고체는 아직까지는 좀 문제되는 기술의 장벽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해결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이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2차전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윙이다 어차피 여기서 10배 가는 종목들 나오기 정말 어렵다 여기서 에코프롬이 정말 10배를 가서 주가가 지켜지고 계속 갈 거냐 그러면은 아싸리 바닥에서 10배를 올라올 종목을 찾자 근데 이게 2차전지다 하면 3차전지지 않냐 그게 수소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소를 계속 공부를 하셔라 수소도 변동성, 유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공부해 놓으시면은 제2의 테슬라를 찾고 싶으실 거고 제2의 에코프로비엠 같은 걸 찾고 싶으실 텐데 지금부터 공부해 놓으시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저는 전고체보다는 수소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LFP는 당장에 투자가 발생하는 곳이니까 우리가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전고체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체할 수 있는 연료전지 이런 쪽에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소라고 한다면은 수소도 여러 가지 밸류체인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또 소재 관련해서 그런 기업도 있잖아요 어느 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퓨얼셀 기업이 일단 퓨얼셀 검색하시면 3개가 나와요 퓨얼셀 관점에서 세 종목의 각각 특징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플랜트에 들어가고 누구는 모빌리티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빌리티라고 하면 대형 선박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랜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업 단지에 있는 그런 플랜트에서 부생수소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상업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부생수소로 이걸 전력을 생산하라고 이걸로 내부에서 좀 친환경 애들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돼 가지고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고 그리고는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매년 뭐 20초 이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좀 특색 있는 기업들을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 소재 부품단에서 딱히 치고 나오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재 부품이 여전히 좀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는 대표적인 기업들 여러 개를 생각하시기보다는 ETF 쪽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ETF는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딱 몇 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기업보다는 수전의 설비 쪽으로 네덜란드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수전의 설비 관련돼서 1등 기업이 존재하는데 낯사기에 상장돼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네덜란드에 상장돼 있어요 직접 투자기 힘든 게 그래서 ETF 보면은 수소 ETF는 다 비중 1, 2위로 들어있어요 되게 유명한 기업이고요 그 기술이 없으면은 수소 생산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될 만큼 좀 상당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 이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미국에서도 수소 관련돼서 최근에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글로벌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보셨으면 좋겠다 국내가 분명히 잘 나가고는 있지만 포스코도 한다, GS도 한다, 현대도 한다, 다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핵심적으로 수소만 하는 기업은 국내에도 몇 개가 있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소외되었던 OLED 관련주 여기도 좀 부각을 받더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OLED 채용 기기를 늘린다 그리고 삼성도 최근에 이 OLED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 수조원 단위로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OLED 관련주 중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OLED 관련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할 줄 아는 기술이기 때문에 OLED가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이 동네도 한국에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소재부품을 납품하는 덕산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LX 세미콧 OLED, DDI 관련돼서 칩 설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핵심은 이겁니다 OLED가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여전히 이 부분에서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반이라는 게 살이 남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냐 그런 관점이신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OLED 시장 자체가 아, OLED에서 더 진화된 그런 디스플레이가 나올 것이다 네, 왜냐하면 OLED가 하나에 좀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LCD 같은 경우에도 LED 디스플레이가 잘 가다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도 OLED 시장이 지금은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많이 빠지면 사놓고 옳은 매도하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과학 공상 영화를 보면 대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 허공을 누르고 막 이렇게 이런 데를 누르고 아니면 눈빛으로 이렇게 조절하고 그게 OLED 디스플레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게 홀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현실 단계에서는 OLED가 삼성이 투자하는 이유는 애플 때문이다 혹은 전장에 많은 게 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지금은 그냥 제조 베이스에서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특수한 제조 그리고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그 관점에서 여전히 OLED가 커지는 단계에서 재작년 기준에서는 LCD OLED가 상당히 가격이 줄었어요 가격 격차가 그런데 지금 들어서 좀 제가 물음표인 거는 LCD와 OLED의 가격 격차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모든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LCD가 너무 저렴해지고 있어요 그럼 LCD를 너무 저렴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LCD를 안 합니다 특히 중국 애들이 LCD를 다 하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정말 모든 디스플레이가 OLED로 바뀔까? 아니면은 LCD를 통해서 OLED보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적용되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거는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삼성이 투자하는 이유는 애플 혹은 하이엔드, 전장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어차피 소재부품 장비밖에 없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LCD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감이 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도 뭐 아주 애플보다 상승률이 클 거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핵심은 애플보다 상승률이 큰 기업을 고르셔야 되는데 애플보다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소재부품 따내서 혹은 국내에서 이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LX 헤미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PER이 4배? 이렇게 나오는 친구고 근데 그 상황에서 배당이 4%, 5%? 나온다 그러면은 아 업사이드가 좀 있겠구나 냉정하게 제조업으로 보시고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를 설정해놓고 매수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시장이 무한히 커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투자를 하는 곳에서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의 또 수출품이 하나가 늘겠구나 정도에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세계에서 코스닥 상승률이 1위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특정 섹터 특터 종목권으로 이루어진 상승이잖아요 사실 시장에 아직도 막 고점 대비 반토막 나서 널부러진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좀 소외된 싼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주식은 무엇일까요? 소외된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건설사들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한번 다 넘어갔다가 정리될 만한 기업들 많이 정리되고 그러고는 좀 어떻게 보면 재무 구조가 많이 좀 튼튼해졌어요 특히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작년에 네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대림그룹이라든지 GS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PF 이런 문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PF 없이도 우리는 공사가 가능하다 그만큼 현금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할 만큼 건설사들이 현금 순환이 상당히 좋긴 합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애들이 레버리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당장 반등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도 지금 보시면 묘하게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둔촌중권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결국 영글로 모두가 분양을 받아간 그런 어떻게 보면 완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장 바닥을 찍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도 1년 정도 어떻게 보면 그때는 금리 인하가 될 거니까 그때부터 조금조금 회복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건설 관련된 기업들도 박살난 주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현금 흐름 좋은 기업들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1년에서 1년 만 정도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데 건설이 크게 국내 주택 건설이 있고 해외 플랜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방 시장 산업 관점에서는 어디가 좀 좋아져야 되긴 하잖아요 어디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 아파트, 국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금리입니다 금리가 좋아져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변동금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금리가 좋아지고 금리가 좀 떨어져야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돌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코픽스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말 그대로 수요 공급에다가 거기다 이제 뭐 일시적인 호가 흔들림보다는 수요 공급이 좀 제일 중요하다 거기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조금 시그널이 안 좋으면서 건설 계획이 많이 줄었어요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을 해야 되는 사이클이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요 공급, 금리를 중심으로 좀 보면서 큰 사이클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 건설 프로젝트가 점점 더 대형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네옴 시티도 우리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엄청 큰 대규모 건설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시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세종시를 건설했듯이 말 그대로 하나의 재개발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설계 쪽도 그렇고 말 그대로 엔지니어링 쪽도 그렇고 해외 건설 쪽도 그렇고 좀 큼직큼지막한 공사를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장기 트렌드 쪽을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의 신용도,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대만의 타이페이 있는 엄청 높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쌍용건설이 이번에도 또 세계에서 가장 무슨 호텔이라더라 사우드에 엄청 큰 걸 또 지었어요 그러면서 높이가 아닌데 되게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문제는 쌍용건설이 한국 기술이고 한국인들이 나가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최대 주주가 지금 사우디 쪽이에요 그쪽으로 아예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쌍용건설이 어떻게 보면 문의만 한국 기업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나라의 건설 추진 능력이라든지 계획, 실제로 시공해내는 사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데이터가 쌓여있다 보니까 신뢰도가 높고 그런 부분에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왔던 이유 자체도 이미 중동에서 뭔가를 많이 프로젝트를 했고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국내 건설사 엔지니어링사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에서 조금 돈이 그쪽으로 경기 침체라서 인프라 투자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고려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보실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축가적인 측면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은 좀 바닥에서 떠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내 아파트 쪽을 투자 대상으로 국내 주택 건설 쪽을 투자 대상으로 보시면서 장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수급이 좋아야 되는데 뭐 안 좋긴 한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키워드를 조합해 보면은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약간 대형사안을 중심으로 그렇게 볼 게 좋겠네요 수급이 안 좋아서? 수급이 다 꼬여있어요 뭐 사실 지금 주도주에서 뭔가 이렇게 손박기 나와야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하고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또 주목할만한 투자 아이디어 뭐 주목할 주식 조심해야 될 주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억 있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저는 여기서 20%는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뭐 반도체 세트도 좋습니다 삼성도 좋고 하이엑스도 좋은데 20% 정도는 반도체를 이제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저는 올해는 계속 이걸 말씀을 드려요 한 30% 정도는 현금을 들고 계셔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뭐 6월에 부채안도 협상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1억이면 시드가 커요 만약에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1억이기 때문에 뭐 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2천만 원? 천만에서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시면은 몰빵 맞습니다 그 돈은 내가 월급을 받아서 혹은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메꿀 수 있는 돈이고요 그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당장 힘들어지진 않는데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이 돈이 부동산 자금 혹은 결혼 자금 혹은 여러 가지 육아 계획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저는 3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6월에 문제가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또 다른 뭔가 펀드런이 됐든 뭐 다른 신용 등급 이슈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20% 정도는 반도체로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냐 한 10에서 20%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채권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와서 주식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뭔가 위기가 더 생긴다고 했을 때 혹은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분명히 보완적인 자산이 필요나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금을 따라서 재는 금도 늦긴 늦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트콘 같은 경우에도 뭔가 경기침체라든지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있어요 그게 채권이거든요 정해서 지금 미국의 장기 채권이 분명히 지금 3.3% 정도라고 하면 조금 과하게 매수가 들어와 있는 말 그대로 이쪽도 지금 너무 돈이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이 정도 비싼데 싶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1년 뒤 2년 뒤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인플레가 잡혀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전히 이제 돈을 벌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채권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는 나머지 자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우리가 우량하게 혹은 한국의 메인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 거지만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핵심은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성장이 있는 곳은 한국은 그래도 2차 전지고요 그러고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입니다 그리고는 한국에서는 2차 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출이 증대되는 사업이 존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OED 쪽도 그렇고요 아니면 미용기기 쪽도 그렇고요 요새는 조금 사람들이 좀 추세가 죽어 있는 임플란트 쪽도 그래요 임플란트도 오스팀 임플란트가 대장을 하다가 약간 이제 자인상패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죽어 있는데 그쪽도 여전히 실적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보톡스 쪽도 실적이 잘 나와요 미용기기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는 최근에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전력 인프라 쪽 해가지고 변압기 쪽도 있습니다 그쪽도 실적이 잘 나와요 말 그대로 성장이 귀한 시대인데 숫자가 늘어가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지금 수급은 2차 전지 있으니까 2차 전지 대비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숫자가 늘어나는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좀 한 20% 30% 정도 가져가시고 그리고는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고금리이고요 그리고는 경기 침체니 인플레이션이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2023년은 작년보다 어려운 장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하락장이라는 배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시장을 오래 투자했든 아니면 신규로 들어왔든 다 물리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버는 사람만 버는 이 버는 사람만 버는 해서 뭔가 해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도전 정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험치가 오래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옆집에 있는 옆집 인모가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시장에서 핵심은 남의 떡이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남의 떡이 분명히 커 보이지만 까보면 그분도 그쵸 성공한 것만 계속 자랑을 하고 성공한 것만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욕심내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원칙에 맞게만 내가 올바로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이게 2년 뒤 20년 뒤 그리고는 내가 자녀들한테 혹은 내 노후에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어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서둘러서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도 넘어진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어느 때보다 시만 그 시장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떨어질 때는 다 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동변상련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내 상승장애 특히나 내가 산 주식은 안 오르고 다른 주식이 막 올라갈 때는 그때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너무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투자 아이디어 괜찮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잘 꼭 씹어보면서 여기에서 좋은 기회를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이버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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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